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하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니라 난 예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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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나 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사령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무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